형이 형 가위 마위고 유겸이 유겸이 나 박형 이러면 형이 알려보면 자 나 안 골라? 각하져요 아 불러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게 근데 잭슨이랑 재범이 형이 나를 봐준거였어요 그거 나는 너 이러다가 자기 베이스 깔지마 이 형도 똑똑해 너 진짜 똑똑하다 여기 힘 세니까 3명하고 여기 4명 3개 3 버리는 카드로 버리는 카드로 버리는 카드라니 2 3 4 2 3 9 10 10 4 4 1 2 3 4 1 2 3 어 힘들겠다 그럼 내가 잭슨이 형이랑 할게요 잭슨이 형이랑 할께요 잭슨이 형이랑 할께요 우리 선택할 수 있어 아니야 선택할 수 없어 누구지? 회장님이 형이 알께요 또 있는 이 고양이 형이랑 할께요 안 할께요 uest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 있잖아요 Round 1 우리의 아이디닛과 아디나스는 우리의 아이디닛과 아디나스는 오늘의 아이디닛과 아디나스는 오늘의 아이디닛과 아디나스는 다음 1 슈퍼파워드 우리의 노래 왜 여기 있지? 여기가 25%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5% 3 3 3 2 2 2 2 2 2 2 3 2 2 2 3 2 2 3 2 2 3 2 2 2 3 2 2 2 2 2 1 2 2 2 3 2 2 2 2 2 2 3 2 3 3 3 3 3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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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6 6 6 6 6 6 7 7 7 9 10 10 10 10 10 7 7 7 7 7 7 7 7 7 10 10 10 10 10 아니요 이러다가 집니다 할 말이세요? 할 말이요 진영이랑 되게 친한 친구에요 진영과 진영이 되게 친한 친구에요 근데 모델 위에서는 친구 없어요 근데 모델 위에서는 친구 없어요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creat embryo uno 잭센 친한 친구인데 잭센 검색 annlin 친구 의정이 그렇게 쉬울 줄 몰랐어요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딱 한 마디 더 할께요 더 할께요 수고하십니다 올려주세요 라운드 2 왕개 빡개 진짜 제대로 해봤어요 진짜 제대로 해봤어요 요즘 진영이도 운동 많이 했다고요 추억이 진영이도 운동 많이 했다고요 추억이 진영이도 운동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안 하죠 라운드 2 오늘 아침에 하지 않았어? 또 차가가 빨리 오픈 맞죠? 어? 근데 잠깐만 안 되는거죠 뭔가 긴장된다 눈 떼는 중래요 이게 그냥 하는거지 안가요? 이게 결순전이에요 봤을뿐에서는 어? 아니 그 만 몇 파이널 라운드 삽락과 세벤 징징은 내가 봤을때 3 2 GO 오ач 또 어떻게 되는거야? 깜짝 Shouldη tax 음 암 сор이 암 сор이 Pro asuyu 이겼어 있죠 천하 프리라오 맞죠? 그러면 마태형 대결하면 봐야죠? 어떻게 됐어? 왜요? 필요 없어 왜요? 이미 잊었어 그래도 마태형이랑 제범 형이랑도 알죠? 약했네요 피 제범과 핑망 제범이랑 양손잡이잖아 형 오른손잡이잖아 오른손잡이잖아 피의 타나 스타일을 봐야죠 안세 안세 피의 타나 스타일을 많이 봐봐 엄마를 타나싹 그럼 엄마를 해 재미로 해 재미로 감사합니다 가이키브와 재비새나 욕먹을 가이키브와 키망홍나오새나 욕먹을 진정까지 전혀 감사합니다 근데 제범 형 어깨가 되게 넓거든요 피 제이 비하니 너무 많아요 피 제이 비하니 너무 많아요 알죠 시작하니까 네 해볼게요 롱두라간 네 진짜 빨리 하자 네 긴장되는 순간 저는 60kg 제가 60kg 진짜 덜 완성 안 하죠 피 제이 비하니 피 제이 비하니 3kg 아빠와 아들 아빠와 아들 아빠와 아들 아들 빨리 래요 3,2,1 액션 Go change 1,2,3 Go 아 액션 롱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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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어 안녕하세요 나 깜짝 놀랐어 저요 어? 아닌데? 나 주스